우리 헤어지고 자를 열어면 물어지고 다 버렸지 난 괜찮아 괜찮아 요즘이 퍼졌더라 하나도 왜 안 아파 근데 girl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진심이 전화기 했던 건지 지금 말해줄게 사실은 girl 난 아직까지 몇 시간씩이나 모른 네 스타일을 부숴봐 사실은 girl 넌 자주 그래 아직까지 진 고통이 네 소식을 물어봐 내게 좀 초라하지만 내가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girl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다른 남자랑 때 타고 있을 때 전염에 걸릴길 바래 네가 볼 일을 다 봤을 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길 바래 충전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배터리 없길 바래 핸드폰 털어들여서 액정 깨지길 바래 마법에 걸린 그런 날의 고통이 더욱더 심하길 바래 근데 girl 솔직히 말하자면 난 너 원망하지 않아 나를 놓지 내가 한심해서 내 자신을 더 많이 oh girl 나를 놓지